안녕하세요.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두뇌특성평가법,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연령별 두뇌발달 특성입니다. 두뇌발달에 대한 이러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두뇌발달 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이런 학습 목표와 브레인트레이닝과의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장 단계별로 두뇌발달 과정의 특징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트레이너님들이 활동하실 때 학교라든가 직장인, 성인, 노년 대상으로 두뇌발달을 지도할 때 이런 연령에 따른 특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뇌발달에 대한 기초 개념을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초화라는 것, 우리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여러 번 이제 좀 들으셔서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바로 이 축삭돌기에 바로 이런 지방질로 이런 쌓여진 물질, 그래서 이런 정보 전달이 빠르게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것을 수초, 또 수초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수초화가 되어야 이런 뇌발달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초화는 바로 뉴런의 이런 축삭이 감싸지는 것이다. 또 수초화는 바로 뉴런과 정보 전달 속도를 촉진한다. 바로 운동, 감각신경, 손해 이런 뇌관의 경우 바로 태아기에서 수초가 시작되고요. 그림에서 보이시면 또 생후 1년쯤에 완료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정신기능은 바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바로 전전두엽의 이런 수초화가 바로 평생 지속된다는 것. 바로 이런 인류의, 인간의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전전두엽. 여러 번 체크를 했습니다. 또 수초 형성에 이런 지질과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요구되고요. 또 영유아기 때 충분한 바로 영양 섭취는 이런 수초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냅스의 바로 성장과 소멸인데요. 바로 뉴런은 다른 뉴런과 이렇게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 시냅스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였죠. 시냅스를 바로 형성하지 못한 이런 뉴런들은 사멸됩니다. 이런 시냅스는 바로 태아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출생 후에 바로 1년, 2년 정도의 바로 최고치를 경험합니다. 바로 약 1,000조 개의 이런 시냅스가 형성이 되었다가 또 그 이후에는 6, 7년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사춘기, 바로 사춘기에 접어들면 바로 일시적인 시냅스의 성장이 있는 후에 아주 극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조 정도만 남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생겼다가 적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필요한 시냅스는 남기고 불필요한 이런 시냅스는 제거하는 거다. 바로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뇌의 기능적인 성숙과 정교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뇌는 일단 시냅스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바로 유전과 환경의 자극 정도에 따라 그 수류를 줄여나간다는 것. 뇌가 시냅스를 점점 필요한 만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수류를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출생 이후에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뇌 가지치기는 계속 되는데요. 바로 경험적인 이런 자극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연결된 시냅스는 끊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멸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회창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발달 초기에 뇌가 신경 연결망을 이렇게 형성하거나 공고하기 위해 바로 특정한 투입 정보에 반응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창문처럼 바로 그런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정상적인 뇌라도 2세까지 바로 시각 자극을 받지 않으면 맹인이 되고요. 또 12세까지 단어들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 때 그러한 자극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 기능 바로 정서 기능 등 바로 다른 창들은 좀 더 유연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발달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창이 줄어든 후에도 또한 각 영역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기회의 창과 이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 또 운동 발달. 운동 발달은 태아기부터 열리는데요. 이런 운동 기술을 학습하는 이런 능력은 생후 8년 동안에 가장 잘 발달합니다. 바로 이 시기 때 이런 운동, 몸을 많이 쓰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기어가기, 걷기 등도 바로 귀 안에 이런 뇌이 안에 평형 감각들, 또 외부 신호들, 발과 다리 근육들의 정보 통합을 통합하여 바로 신경 연결망에 복잡한 이런 연합들을 요구합니다. 창이 이렇게 작아진 후에도 운동 기술 습득이 가능하나 창이 열린 동안에 학습한 것이 숙련되게 학습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서는 또 어떨까요? 바로 정서 통제. 정서 통제력이 바로 개발되는 창은 20에서 30개월 사이에 열리는 겁니다. 이런 정서에 대한 통제. 30개월까지니까 저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아기가 이렇게 때를 써서 만족을 얻었다면 창이 이렇게 줄어든 후에도 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창이 열려 있는 동안 배웠던 것은 바꾸기 어렵고 바로 창이 닫힌 이후에 배운 것을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자녀가 이렇게 한 명, 그렇게 없다 보니까 뭐든지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뇌발달의 기초 개념이 되겠습니다. 언어습득은 어떨까요? 바로 언어습득의 창은 태어난 후에 곧 열리고 10세, 12세쯤 줄어듭니다. 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한 생후 2개월에는 하고요. 생후 8개월 정도에는 이런 맘마, 빠빠와 같은 이런 단순한 단어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생후 18개월에서 20개월에는 이제 뇌의 언어영역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가 되면 하루에 10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을 학습합니다. 3세에는 약 900개의 단어들을 5세에는 2500개에서 3000개의 이런 단어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태아부터 저희가 영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 논연기까지 이렇게 쭉 이런 연령별 두뇌발달 특성을 보는데요. 그런 자신의 상태라든가 또 다른 주위의 그러한 연령별 상태를 보면서 아, 어떻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의 이런 두뇌발달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수정에서 1개월인데요. 바로 기본적인 이런 뇌구조가 형성이 된다. 임신 이런 4주째 바로 뇌의 3층 구조가 형성이 된다. 저희가 후뇌부터 중뇌, 전뇌로 발달된다고 했죠. 그래서 태아의 뇌에서는 아주 매초 8천개 이상의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제 수정 후에 3개월 정도가 되면 이 태아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수용합니다. 이런 뇌세포의 증식과 이동이 일어나서 바로 머리나 몸통, 팔, 다리 구분이 명확해지죠. 또한 이때 술이나 담배, 이런 스트레스의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산모에 이러한 술이나 담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정 후 이제 5개월 정도가 되면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의 이런 뇌는 80% 정도 발달도 되고 청각이 발달을 하는데요. 큰 소리로 이렇게 싸우는 일은 삼가야 하고 산모의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7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감정을 발치기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바깥 소리에 대한 이런 선호가 생기고요. 이런 산모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선호합니다. 또한 외부에 대한 이런 반응도 재빨라져가지고요. 배를 두드리면 발로 차서 반응을 보입니다. 또 8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단기 기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소리의 강약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기억은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의 단순 정보 기억으로 이제 잊혀지죠. 또한 소리의 강약을 구분을 합니다. 산모 목소리의 강약에 따라 산모의 기분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이제 10개월이 되면 바로 이제 머리를 골반에 두고 나올 준비를 합니다. 태아는 본능적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요. 몸을 작게 오므린 다음 머리를 아래쪽에 골반에 두고 나올 준비를 합니다. 바로 태아의 두뇌 발달에 이런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좋은 환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공기죠. 신선한 공기입니다. 태아의 뇌는 임신 4에서 6개월 사이에 주로 발달하는데요. 대뇌 피질이 바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요. 바로 뇌는 신체 가운데 바로 산소 공급에 가장 민감한 부위라는 것. 아시죠? 산소의 20%를 소모한다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3개 영양소에 고른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단백질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고요. 또한 탄수화물은 뇌세포가 움직이는 바로 에너지온이라는 거죠. 또한 지방은 이러한 세포막과 소기관 형성에도 중요합니다. 생애 이런 초기에 바로 단백질 부족은 뇌세포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지방의 이런 모든 장기 가운데 뇌세포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좋지 않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잘 가려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바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런 스트레이드로이드, 아드레날린, 베타, 엔도르핀 이런 것이 바로 뇌 발달을 억제하고요. 자궁 근육에 수축을 시켜서 태아에게 전해지는 이런 혈류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에 치명적인 이런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어른뿐만 아니라 태아부터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아가 긴장과 이런 흥분 상태를 빈번하게 겪을 경우 자폐증이라든가 소아, 당뇨, 고혈압 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은 또 어떨까요? 바로 이런 커피, 코코아, 콜라 등 카페인 제품의 경우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요. 산소 공급을 저해하고 바로 철분과 칼슘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일부 진통제와 바로 여드름 치료제는 태아와 이런 영유아의 기형 발생과 신경계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알코올, 바로 산모의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바로 태아와 아동기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유산이라든가 사산, 조산, 영아 돌연사, 그리고 신체 비정상, 인지와 행동의 이런 손상의 위험도 증가하고요. 바로 산모가 알코올을 장기간 이렇게 섭취하면 아기가 바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도 갖고 태어나는 거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이런 특징은 과잉행동, 주의력은 저하되고 또 학습과 기억에 바로 정서적인 문제와 장애도 나타나게 합니다. 흡연, 또 산모의 이런 흡연은 영아의 돌연사, 출산 시 아기의 저체중, 소아, 천식, 영아기 때 이런 주의와 시지각 처리 및 언어 기능에 바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니코틴은 바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영양분의 이런 전달을 줄여 태아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혈류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한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영아기부터 저희가 두뇌 발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바로 출생부터 보통은 첫 2년까지의 이런 시기인데요. 바로 뇌와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인지 발달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험과 함께 자기를 인식하고 이런 조절하는 인지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요. 먼저 뇌와 이런 신체 발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뇌 성장의 이런 기초는 바로 뉴런들이 시냅스 연결을 통해 바로 정교한 의사소통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가장 많은 뉴런과 시냅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뇌피질은 바로 성장이 가장 늦게 멈추기 때문에 바로 뇌의 다른 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환경 자극의 영향에 민감합니다. 이런 정상 발달을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 바로 시냅스 형성이 최고조에 이를 때 바로 유아의 뇌에 적절한 자극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뉴런의 발달인데요. 시냅스의 형성은 생후 2년 동안 특히 이런 대뇌피질의 청각이라든가 시각, 언어 영역에서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주요 환경으로부터 바로 자극을 받은 이런 뉴런은 계속해서 시냅스를 형성하여 복잡한 능력을 지원하는 이런 의사소통 체계를 만드는데요. 아까 배우셨다시피 바로 자극을 받지 못한 뉴런은 시냅스를 잃어버리는 바로 시냅스 가지치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냅스 가지치기는 과잉 생산된 이런 시냅스와 불필요한 이런 뉴런들을 비유 활성화시켜서 뇌의 가소성을 지원한다는 것.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40% 정도의 시냅스가 소멸됩니다. 바로 수초화는 생후 2년 동안 뇌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다가 아동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속도가 다시 늦춰집니다. 이 대뇌피질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각, 청각, 운동피질의 이런 폭발적인 이런 성장은 각 능력의 이런 발달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언어 영역은 바로 생후 10개월부터 7세까지 시냅스와 수초화가 진행됩니다. 이런 전두엽은 생후 2개월부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동기의 이런 급속한 이런 수초화 시냅스의 형성과 가지치기가 진행됩니다. 또한 청소년기 후반에 이런 성인 수준의 시냅스 연결망이 완성됩니다. 또한 영아기 때 바로 대뇌피질의 좌우반구는 출생 당시부터 전문화가 되었는데요. 좌반구가 연속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능숙해서 언어 능력과 긍정적인 정소를 주로 담당한다. 정소 중에서 바로 긍정적인 정보는 좌반구가 담당을 합니다. 우반구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능숙해서 공간 정보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정소를 조절합니다. 이런 뇌가 사고로 다치는 분들이 자네가 다친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정소를 나타내고 우반구를 다친 환자들은 긍정적인 정보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 신체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같은 이런 나이 또래 아이들의 이런 신체 성장 비율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영아기 때의 이런 신체 크기가 앞으로 신체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이런 신체 성숙도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청소년기까지 계속되는 뼈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바로 몸에 있는 긴 뼈들의 X선을 투사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연골이 얼마나 딱딱한 뼈로 변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뇌 발달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바로 유전과 환경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건강과 영양상태가 적절할 때 키, 몸무게 이런 성장 속도는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또하 그렇지만 유전과 이런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모유 수유가 중요한데요. 모유는 이런 신경계의 신속한 수초화라든가 건강한 신체 성장, 이런 전념성, 이런 질환과 영하 사망의 이런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세까지 모유 수유를 공고를 합니다. 영아기의 인지 발달인데요. 바로 영아기 동안 이런 인지는 단계적이기보다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경험하는 이런 과제의 유형과 빈도에 따라 바로 특정한 인지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더 빠르거나 느리게도 발달을 하는데요. 생후 이런 8개월에는 물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바로 대상 용속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8개월 전에는 어떤 물건이 보이다가 이렇게 가리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8개월이 되면 물건이 계속 존재하구나. 이런 대상 용속성이라는 이런 속성을 이해하고 감춰진 물건을 이렇게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발달 이런 측면에서 바로 영아들은 생후 6개월 무렵에 옹아리를 시작하고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12개월경의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8개월 정도가 되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바로 보육의 이런 질은 이후에 인지, 언어, 학업 이런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바로 다양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부모의 격려와 개입, 애정 이런 표현은 인지기능과 함께 언어의 발달에 아주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기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애착이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정서와 애착 발달입니다. 생후 6개월 동안 이런 기본 정서가 점진적으로 명확해지고요. 바로 미소 짓기는 6주 무렵부터 나타나고 웃음은 3개월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낯가림 형성에서 분노, 공포는 영아의 인지적 그리고 운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후 1년부터 증가하는데요. 바로 이 애착은 바로 삶에서 특별한 대상감에 있는 강한 애정적 유대입니다. 바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런 시기죠. 바로 영아는 이런 애착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까이에 있음으로써 위안을 얻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는 영아는 바로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이나 껴안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부모가 떠날 때 바로 분리불안을 나타내며 붙잡아 두려고 필사적으로 노력도 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런 무렵부터 자기의식적, 정서인, 수치감, 당황, 재의식, 자존감이 출연하고요. 이런 공감의 신호를 보이고 사람들을 또 범주화합니다. 영아기도 아주 중요한 이런 시기였죠. 이제 유아기, 대개 2세부터 또 책에 따라서 3세, 2, 3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취약 전까지의 시기를 가리켜 이렇게 유아기라고 하는데요. 전전 뒤업이 급속하게 이렇게 발달하여 실행 기능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양육 방식과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이런 정서와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바로 이제 놀이라는 것도 이런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면서 또 정서와 사회성이 아주 발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뇌와 신체 발달을 보면 바로 대뇌피질과 이런 방구의 편제와 우리 대뇌, 자뇌와 우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 뇌 무게의 바로 70에서 90%까지를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인의 뇌가 1.4kg, 1.5kg라고 하면 이때 한 1200g 정도 이제 뇌가 발달을 합니다. 전전 뒤업의 발달이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충동을 억제하고 작업기역, 유연한 이런 사고 등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반구는 3세에서 6세 사이에 이런 활발한 유론과 시냅스 연결을 보이다가 감소하고요. 우반구는 아동계까지 바로 시냅스 형성 등의 활동이 점차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 때 이제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뇌구조물 바로 해마, 바닷말처럼 생겼다 이야기 드렸죠. 바로 기억의 기능이 발달을 합니다. 이런 해마의 기억 기능이 약 3세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세나 2세대의 기억은 잘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해마의 기억 기능이 이때부터 가동되기 시작 때문이죠. 축듀업의 언어능력 발달. 유아기 때 이런 책을 읽어주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언어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생후 2년 동안 이런 축듀업의 언어영역의 수상돌교와 시냅스 이런 가지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3세경에 이르면 바로 전듀업과 해마 등의 이런 발달과 함께 언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런 능력이 비학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질문이 많아지고 구사하는 이런 단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언어의 능력의 발달은 이후에 뇌 발달에 바로 다른 영역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언어의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신경생리학자 이런 멜 레빈이 이야기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발달의 중요성인데요. 바로 언어는 기억과도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한 사실과 생각을 자신의 말로 옮기는 것은 아이들이 바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 언어는 개념을 형성하는 온재료이다. 언어는 바로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내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부의 목소리를 이용해 갈등이나 유혹을 달렴으로써 무분별하고 거칠어지는 행동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언어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지뢰도 영향을 미치고요. 언어 감각이 이런 둔한 학생들은 언어 감각이 발달한 학생들보다 뒤처집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오해를 받거나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두뇌 구조와 기능에서 고등감각 중에서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영역과 언어 장애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이제 아동기인데요. 보통 7세, 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2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정협, 축뒤협의 기능이 많이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기도 아까 축뒤협이 많이 발달하고 전전뒤협도 발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점점 그런 발달들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입학하는 시기에 바로 두정협과 축뒤협의 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한다. 우리가 이 대내 피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머리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피질이고요. 바로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서 뒤쪽이 바로 두정협이다. 무슨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체감각 영역이다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 수정협이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특정 자극에 주위에 집중할 때나 주위를 이동하고자 할 때 활성화됩니다. 손상 시의 촉각과 이런 통각을 인식할 수 없고요. 또 공간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못합니다. 물체 조작의 어려움 또 주위 집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축뒤협은 바로 청각 기능과 언어 기능에 관여하는데요. 바로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한 표현을 연결하고 또한 해마의 이런 기억 기능을 가속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베르니케 영역 공부했었죠? 바로 베르니케 세포 집단입니다. 좌측 부디협, 두정협 및 측뒤협의 연결 부위다. 바로 언어의 의미, 이해 및 해석, 문장을 논리에 맞게 구성해주는 역할이다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는 영역이라기보다 세포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1과목에서는 두정협하고 축뒤협 쪽에 연결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좌측 후디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바로 두정협이 발달하면서 수학과학을 비롯한 이런 새로운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런 언어를 담당하는 축뒤협의 발달로 바로 글쓰기와 본격적인 언어학습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과학을 새롭게 학습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뇌를 잘 발달시켜줘야 이런 수학과학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수학과학만을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두뇌훈련을 통해서 아동기, 연령에 맞는 두뇌 발달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아동기에는 바로 전두엽의 조절 통로가 발달하는데요. 바로 양쪽 뇌의 이런 전문화가 완전히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는 9세에서 12세 무렵입니다. 전두엽이 상당히 이런 발달한 상태인데요. 뇌량의 발달도 왕성해집니다. 전두엽의 이런 조절 통로가 발달할수록 아동은 바로 한 과제에 선택적으로 집중이 가능합니다. 이런 중요한 과제에는 주의 집중을 하고 사소하고 부적절한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죠. 또한 아이디어와 개념을 다루는 이런 능력과 형식적인 추리도 가능해집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이런 경험을 통해 두뇌가 활성화되고요. 수초와 이런 수상돌기 가지가 많아지고 뇌량이 두꺼워집니다. 두뇌의 영역관이나 이런 양반 구간의 처리 속도도 가속화됩니다. 이런 뇌의 통합적 이런 사고 발달이 이루어져 아이디어와 개념을 이런 다루는 능력이 생기며 형식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대뇌변형계의 이런 기능도 발달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정서를 대표적으로 담당한다고 공부했었죠. 바로 또 편도 우리 조각편자 복숭아도자 우리 공포나 놀람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였죠. 이런 대뇌변형계인 편도 등의 발달이 가속화된다. 변형계와 이런 심피질의 이런 상호 연결이 증가하고 다양화됩니다. 정서적 이런 경험을 처리할 때 두뇌의 여러 부위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서 발달의 질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기 때 배려라든가 존중, 사랑, 서운함, 부끄러움 등 바로 다양한 2차적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런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 풍부하도록 바로 배려받는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또래 집단 간의 이런 사회적 관계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즐겁게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규칙과 심리적인 이런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을 감각적으로 더 터득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질풍도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의 내 발달은 어떠할까요? 청소년기의 내 발달의 특징입니다. 바로 시냅스의 급작스러운 성장과 가지치기가 있는 시기입니다. 전전디옆 피질, 두정력, 축디옆의 이런 회백질이 성장의 정점을 이루고 그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가지치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뇌 가지치기는 바로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런 사고 발달이 연결이 되는데요. 뇌 기능과 이런 뇌 발달 속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시각, 청각, 후각 등 감각 정보를 이런 처리하는 영역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은 10세 전후부터 회백질이 알바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간 방향, 발성, 언어 발달에 관여하는 영역의 변화가 따릅니다. 판단이나 이런 의사결정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인은 10대 후반에 가서야 회백질이 알바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시냅스의 가지치기로 회백질이 알바진다. 이거는 두뇌가 발달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냅스의 가지치기는 신경 경로가 보다 정교하게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는 아주 뇌 발달의 큰 변화를 위한 이런 변화의 시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바로 신체 발달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호르몬과 바로 생성과 변화가 큰 시기다. 바로 감정의 뇌부인 변형계에서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간다. 바로 도파민 증가로 더 감정적이 되고 보상이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우리 쥐가 이 버튼을 계속 이 정기 자극을 멈추지 않고 눌렀다 해서 우리 쾌감, 쾌락, 행복에 대한 그런 부위로 이야기를 했죠. 또한 이게 분비가 부족했을 때 우리 파킨슨 질환으로도 연결된다. 도파민이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바로 쾌감을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청소년 시기 때 이 도파민이 성인보다 몇 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 이렇게 이성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감정적인 것에 굉장하게 이렇게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다. 내 발달이 이렇구나 를 이해하면서 내 발달에 맞는 대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멜라토닌, 우리 송과체에서 분비가 되죠. 멜라토닌의 이런 분비가 이전보다 바로 두세 시간 늦어져서 수면에 이런 주기가 변화하는 시기다. 바로 이 멜라토닌은 깊은 잠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을 이렇게 늦추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던 것,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멜라토닌의 호르몬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인데요. 우리의 이런 테네피실, 특히 전두엽은 어떤 과학자들은 20세 후반에서 30세 초반까지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는 몸이 완전히 성숙해서 성인으로 보지만 아직 이런 뇌발달로 봤을 때는 더욱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이런 배려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에서 바로 40세까지의 시기를 성인의 초기,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를 성인 중기 혹은 중년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성인기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운동기술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세퇴합니다. 노화가 시작되면서 심혈관계와 호흡기능, 면역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건강했던 몸들이 이제 뭔가 약간 저하가 일어나는 시기죠. 하지만 우리의 평생 지속되는 과소성, 뇌가소성은 손상에 대해 회복되게 학습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뉴런은 신호를 변화시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바꿉니다. 뇌가소성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효율이 떨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며 특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하는 영역인 전두엽에 수초하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 그러니까 바로 성인의 이런 두뇌 발달은 두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는 겁니다. 알콜을 많이 섭취하면 이런 뇌세포가 손상되어서 전두엽이 많이 손상됩니다. 또한 뇌량의 크기도 감소합니다. 고혈압과 비만은 전두엽 피질의 두께를 감소하고 전두엽 기능의 검사상 수행도 저하시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노화가 25세 무렵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텔로미오라는 장수 호르몬이라고 요즘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런 길이가 짧은 노화된 체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점차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성인기의 뇌를 잘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수정체 이런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40대의 노안이 발생을 하고요. 어두운 조명에서 시력 감태가 심해집니다. 또한 청력은 고음 영역에서 감소하여 점차 저음에서도 청력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짐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고요. 최대의 심장 이런 박동률과 심장의 근육의 유연성도 감소를 합니다. 이런 최대 폐활량은 25세 이후부터 10년에 약 10%씩 감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운동기술은 20에서 35세 사이부터 세태하기 시작하고요. 움직임 속도, 폭발적인 힘, 큰 신체, 혀궁이 필요한 이런 운동기술은 20대 초반부터 감소를 합니다. 또한 지구력이 필요한 이런 운동기술은 20대 후반부터 세태합니다. 이런 면역체계의 능력은 청소년기까지 증가하다가 20세 이후부터 감소하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바로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두엽 만물의 영장인 바로 인류의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전두엽에 대한 내용 계속 이야기 드리죠. 바로 전두엽의 기능은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을 평가하는 데 관여하고 행동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행동에 대한 이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손상 시 바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이런 목적,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는 데 곤란을 느끼고 또 고집, 반복적 행동이 나타나고 이런 강박증은 안하, 내측 부위 전두엽에 손상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인격상의 변화,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기역의 이런 전략적인 사용, 인출과 관련된 능력의 결함을 보이고 또한 배의 측, 전전두엽이 손상되면 또한 작업 기역의 결함도 보인다.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고집,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나의 이런 전전두엽의 손상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러한 뇌관리 이런 두뇌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이 이제 바로 브레인트레이너의 역할이고 점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노년기의 두뇌발달 특성입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이런 나이가 65세를 넘어서면 보통은 노년기로 분류하는데요. 신체와 인지적인 이런 측면에서 노화가 계속되지만 바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일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대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억에서 보면 작업 기역에 보유하는 이런 정보가 줄어들고 장기 기역에서 적절한 지식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억 실패 확률이 증가하고요. 또한 개인적인 이런 사건, 경험과 관련된 이런 일화기역에서 문제를 보이고 일반적인 이런 지식에 대한 의미기역은 비교적 잘 보존을 합니다. 저희 두뇌와 구조화 기능에서 이런 기억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글과 말을 읽고 이런 듣는 언어 이해 능력은 논형기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하기, 글쓰기와 같은 언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감태하고요. 장기 기역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대명사와 분명하지 않는 언급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의 이런 대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느리게 말하고 단어를 반복하거나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생의 이런 경험을 돌이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이런 전략을 생각해내고 다양한 이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에 있어 노인은 젊은 층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상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생각과 바로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평생학습과 교육 이런 것들이 뇌 발달에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년기에 이런 신경학적인 장애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매인데요. 바로 이 치매는 후천적이며 지속적인 이런 지능 손상의 증후군이다. 바로 65세 이상의 인구의 1에서 6%가량 그리고 80세 인구의 10에서 20%가 앓고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훨씬 더 높게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그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DSM, 미국의 이런 신경의학행인데요. 바로 이런 정신질환의 진단에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DSM은 치매의 바로 필수 진단 요소로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적 이런 결함과 사회적 이런 직업의 기능조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모형 치매와 혈관 치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행성 치매. 저희가 두뇌화 구조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바로 알츠하이모가 대표적인 태행성 치매다 이렇게 보는데요. 태행성 질환의 하나로 뇌세포가 소실되어 간다. 유전자에 바로 이상이 생기면서 뇌 속에 이런 아밀로이드, 보통 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거죠. 잘못된 단백질이 쌓인다. 이 아밀로이드는 바로 분해되지 않고 뇌 속에 침착되면서 뇌세포를 죽인다. 특히 사고력을 담당하는 이런 뇌세포들이 점차 소실되어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감각, 판단력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밀로이드가 40세 이후부터 점차로 이렇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연기에 들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부터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뇌 발달의 관리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치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라 혈관 치매인데요. 바로 혈관 막힘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혈관 치매다. 바로 작은 혈관이 막히면 한 번에 이런 손상되는 뇌세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무증상 이런 뇌경색이 반복되면 치매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의 특징은 의욕이 없거나 감정표현이 없어지는 등 조용해지고요. 또한 반대로 화를 내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치매 증상 외에 동작이 둔해지고 종종 걸음 등 운동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혈관 치매가 이제 대표적으로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알츠하이머와 혈관 치매의 위험 요소인데요. 바로 잘못된 이런 식습관 또 영양 부족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 당뇨 이런 또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 사회활동 부족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증 두뇌활동 부족 반복되는 이런 뇌 이상 등 바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과 건강하게 이런 두뇌를 관리하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 발달의 기초 개념. 수초화는 뉴런의 축삭이 수초로 감싸지는 거다. 시냅스의 성장과 소멸 바로 가지치기 바로 필요한 시냅스는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한다. 이때 바로 기회의 창 결정적인 시기다. 발달 초기에 뇌가 바로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공고하기 위해 특정한 투입 정보에 반응하는 중요한 시기다. 태아의 두뇌 발달 바로 개월별 두뇌 발달 과정도 저희가 배웠고요. 이런 좋은 환경으로 신선한 공기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런 스트레스나 약물 또 영유아기의 두뇌 발달도 보았습니다. 영아기는 바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고 유아기의 이런 뇌 발달 바로 해마의 기억 기능이 발달하고 또한 축두엽의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는 것. 또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바로 시냅스의 급작스러운 성장과 가지치기, 고차원적인 사고 발달, 신경 전달 물질 바로 도파민, 또 호르몬인, 우리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늦은 분비가 있다는 것. 성인기의 이런 두뇌 발달 특징, 평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수성이 유지된다는 것. 또 신경학적으로 우리 노년기의 이런 치매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문제풀이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런 뉴런의 축삭이 바로 수처로 감싸져서 뇌의 기능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처화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전두엽이었죠.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처화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 다음 중에서 시냅스의 이런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는 것은 시냅스는 뉴런과 다른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부위, 맞죠? 뉴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뉴런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시냅스는 출생 후에 1, 2년 정도의 최고치에 이른다. 가지치기는 바로 뇌의 기능적 성숙과 정교함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죠. 뇌는 시냅스를 일단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만들고 늘려나간다고 했나요? 아니죠. 많이 만들었다가 줄여나간다. 5번이 답이네요.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달 초기에 뇌가 신경연결망을 형성하거나 공고하기에 특정한 이런 투입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다. 정상적인 뇌라도 2세까지 바로 시각 자극을 받지 않으면 이 아동은 맹인이 된다. 바로 기의 창이다. 이야기 드렸죠. 바로 발달 초기의 뇌가 신경연결망을 형성하거나 공고하기에 특정한 이런 투입 정보에 반응하는 중요한 시기,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태아의 이런 두뇌발달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는 어디일까요? 뇌의 3층 구조, 후 뇌, 중 뇌, 전뇌가 형성된다. 자, 이 시기에 태아의 뇌에서는 매초 8천 개 이상의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바로 임신 1개월 약 4주째 바로 뇌의 3층 구조가 형성이 되고 또 뇌에서는 매초 8천 개 이상의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 중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산소 공급을 저해하고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 네, 바로 커피, 코코아 등의 바로 카페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두뇌 발달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두정협이 발달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새로운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 언어를 담당하는 축두협의 발달로 글쓰기와 같은 본격적인 언어 학습이 용이해진다. 양쪽 뇌에 이런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뇌랑의 발달도 활발해진다. 바로 아까 아동기의 바로 두정협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냅스의 이런 급작스러운 성장과 가지치기가 나타난다. 신체 발달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생성과 변화가 있다는 것. 도파민이라든가 또 멜라토닌 분비가 이전보다 두세 시간 빨라져인가요? 네 늦어져죠. 답이 3번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은 10세 후반에 이르러 효육질이 얇아진다. 변형계의 이런 도파민 증가로 보상이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가로는 손상에 대해 회복하고 학습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 내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였죠? 바로 신경가소성, 뇌가소성, 가소성 2번이네요. 성인계의 두뇌발달 특성이 아닌 것은 두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 전두엽의 수초화는 평생 지속된다. 전두엽의 이런 주요 기능에는 언어 기능과 청각 기능이 있다. 전두엽이 아니죠. 즉두엽의 기능이었고 비만과 고혈압은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전두엽이 손상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후천적이며 지속적인 이런 지능의 손상의 증후군이다.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적 결합 및 사회적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알츠하이머 침해는 혈관 막힘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고혈압 등은 혈관 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5번, 평소의 생활습관 및 두뇌 관리가 침해 예방에 중요하다. 3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침해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죠. 정답이 3번입니다. 오늘 두뇌 특성 평가법 2강,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브레인트레이너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뇌파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